자 4강 1번 빈칸 봅니다. 자 단어 문제네 일단 단어는 먼저 알아야 되겠네 긴박함, reality, 비현실성, 민감성, 진지함, 심각함, 악화? 자 이런 말 요거 보니까 superior라는 말도 있고 inferior도 있죠 이거는 우월한 이거는 열등한 요것도 이제 이런 라틴에서 온 말 중에서 하나입니다. superior, inferior, deteriorate 자 요거를 보면은 자 오페라로 출발을 하면서 오페라는 이렇다 자 이런 말이 되게 많아요 conventional, conventions, conventions 자 convention이라는 것은 관습, 관례, 습관이다, 전통이다, 늘 그래 왔다 어 뭐 그런거 자 그래서 오페라는 관습적이다 뭐 현실세계 얘기도 나오면서 뭐 관습적이다 익숙하다 뭐 즐거움 이런 얘기 나오네 그러니까 뭐 오페라는 관습적이다 그냥 즐거우니까 듣는 거다 뭐 이런 내용인가 봐 자 한 번 더 봅시다 그럼 자 빈칸은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빈칸부터 읽은 게 제일 좋다 자 첫 번째 하지만 이랬네 하지만 우리는 즐겁게 받아들인다 이것을 상황에 그것을 그 상황에 그것을 여기 상황에 너를 썼으니까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뭐 상황에 긴급성을 받아들이냐 이런 거 즐거우니까 자 그러면은 상황에 어떠한지가 위에 나와 있을 거고 그것은 왜 받아들인지는 여기 나와 있네 즐거우니까 자 그럼 읽고서 어 이런 문제는 이제 요지가 파악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빈칸에서 뭘 묻나 파악해서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 전체 내용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상황이어서 우리는 받아들이는가 이것만 알면 돼 자 오페라는 관습적이다 아무도 현실 세계에서 항상 이라는 이 노래를 하지 않는다 아무도 오케스트라 같은 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지 어 어 감정 느낄 때마다 어 오페라 탁 뛰어 가지고 어 이렇게 오페라 아 오키스트라를 탁 뛰어 가지고 부르진 않는다 자 관습 관례라는 것은 물론 필요하긴 하다 극장이나 오페라 같은 데서도 더 필요하다 자 우리는 이런 관습 관례를 좋아한다 자 이거는 이제 뭐하는 한이란 말 우리가 이해하고 어 받아들인다 나왔네 자 여기서 팍 꽂혀야 돼 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소망하는 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 들어가겠느냐 상황이 뭐하다 여기 무조건 뭐가 들어갈까 3초 2초 1초 뭐가 들어간다 위에서 단을 고르면 그렇지 이 말이 들어가면 정답 그럼 이거 같은 게 답이네 관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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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 없어 그럼 더 봐 자 그럼 관습하고 똑같은 말 찾아야 되는데 뭐 관습인데 뭐 악화 이런 건 절대 아니겠지 이거하고 이건 전혀 다르니까 자 그래서 이 관습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의 결과다 동의한 거다 규칙에 어 오브가 또 나오네 오브가 오브 이렇게 ing 또 또 ing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복잡한 세상 이거를 단순히 한 결과다 뭐 end 써주면 더 좋은데 안 써줬네 그래서 뭐하다 또는 뭐 하기 위해서 이래 되고 그래서 집중할 수 있다 우리의 이런 거 또는 우리의 우리의 관심을 주는 거에 집중할 수 있어서 자 그러니까 관습이라는 거 관례라는 것은 왜 그렇다 뭐 왜 필요하다 우리가 재미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다 자 이게 이제 즐거움으로 나온 거네 자 우리는 예를 들어 이제부터 예를 들면 익숙하다 뭐 이런 거 탐정 소설 뭐 시트컴 어 이런 영화 자 솔직히 뭐 이거 헛소리하고 웃는 거 필요도 없고 이 탐정 소설 읽어보는데 진짜 이런 탐정이 있을까 어 그거 조사하다가 다 죽었지 어 서양 영화들 완전히 개뻥치지 이런게 현실하고 안 맞잖아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안 보는데 한국 영화만 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익숙하다 우리는 이해한다 이런 각 장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 이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우리는 안다 모든 살인이 용의자가 꼭 여섯 명 모든 사건마다 다 여섯 명의 용의자가 있어 이게 말이 돼 자 그런 거 뭐하다 안다는 거지 그렇게 아니라는 건 아는데 방 안에 모여가지고 뭐 맞으면 이게 탐정에 의해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 우리는 그냥 익숙하니까 아 꼭 그렇진 않다는 건 이해하니까 이해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동의했다 그냥 그렇거니 하고 동의했다 그래서 본다는 거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안다 이랬네 그런데 하지만 했단 말이야 자 이런 것들을 알긴 한다 하지만 우리는 왜 그런 걸 받아들인다 이해하니까 그냥 서로 동의했으니까 그냥 관습적으로 그렇게 관리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렇게 답이 돼야 되겠네 자 그런 답하고 가장 비슷한 거 뭘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어 긴박함 절대 아니겠고 뭐야 이거 비현실성 현실적이지 않다 아까 현실이라는 말은 좀 나왔는데 아무도 현실 세계에서 노래하지 않는다 비현실적이다 그럼 관습이다 뭐라는 게 진짜 우리는 이게 절대 이렇지 않다는 걸 안다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 어 그 가능성 있네 민감성 진지성 이거는 더 안 맞네 그럼 저걸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 자 전체 내용은 오페라라는 것은 관습적이다 아 오페라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지 우리는 사실이 아닌데 현실성이 없는데 어 이렇게 이렇지 않다는 걸 안 돼 우리는 그걸 즐긴다 왜 그냥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즐거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재미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하는 거다 이게 주제 얘기가 Carson 네